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웨이드 홀더파티 후기 소개할게! 우선 웨이드란 캐릭터는 물로 만들어진 돌연변이의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음악과 패션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DJ 겸 프로듀서야. 그래서 컨셉에 맞게 홀더파티 내부도 각종 의류들이 DP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 웨이드 관련 영상들이 루프되고 있었어. 나는 5시쯤 도착했는데 친절한 직원분 덕분에 웨이드 모형 앞에서 사진 찍고 혼자 파란색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성분이 오셔서 나보고 혼자 오셨냐더라. 순간 뇌정지 와서 웨이드처럼 증발할 뻔했지만 밤에 있을 공연을 위해 동반 입장시켜달라는 부탁이었어. 이후에 웨이드 홀더 분과 네트워킹하면서 웨이드 피자를 먹었는데 생각해보니 점심에도 피자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 그리고 이벤트로 인형 뽑기에서 웨이드 양말과 배치를 받았고 홀더들 입장하면 전원 증정해준 티셔츠 굿즈들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공연이 시작됐는데 다른 NFT 파티들은 연예인을 풀면 나을 하나 열기에 NFT 행사인지 공연인지 모를 정도로 묻히잖아. 근데 이번 3D 로크 공연은 웨이드 캐릭터의 직업인 DJ를 잘 살렸고 상호작용하면서 공연이 이루어졌어. 아 내가 웨이드 파티에 와 있구나.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서 좋았어. 웨이드가 민팅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동안 운영과 이번 파티를 문제없이 잘했으니 이제 PFP만 원활하게 출시하면 될 것 같아.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할게. 우리의 첫 장소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 팬들을 축하해 왔어요. em으로서 이러는..? 마리의 춥계? 되세요. 푹 삶의 취미! 성공!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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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